아 저거 보면은 그림자 3개가 나오는데 아 그 그림자 3명이 주인공을 죽여? 아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아 나는 또 뭐 캐테르 등급이며 아이 뭐 어떤 위.. 야 맵 바뀌었다 이거 왔다갔다 밖에 안했는데 이거 뒤에 여기 아니었잖아 해골 바가지 있는데네? 오 쉣 바가지씨 있는데네요? 아니 가지 말자 굳이 뭐 SCP 1123이 있는 해골 바가지입니다 그 뭐 뭐지? 괴롭게 죽은 사람의 해골? 그런거래요 돈터치 만지면 안됩니다 만지면은 좀 힘들어져요 저장 우리 빨리 창조경제하는 데 봐야돼 마스터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창조경제 번호가 뭐였지? 900번댄가 700번댄가 흠 저장 유클리드랑 캐테르 등급 차이가 뭐냐구요? 흠흠 유클리드는 관리가 가능한.. 가능한데 위험한 애고 캐테르는 그냥 무서운 애 아닌가? 그냥 위험한 애 아니에요? 아 아 세계 멸망급이에요? 아 진짜? 유클리.. 아 캐테르가 캐테르가 세계 멸망급이야? 그 정도야? 어 깜짝아씨 106나온줄 알았네 여기로 가자 세이프 다음 유클리드 넘사벽 캐테르야 어 열린다 아 여기는 여기 2번 카드 있지 않나? 아닌가? 야 다다다다다다 큰일났다 이거 저기 안에 SG 173번 있다 아 174번 더더기 있다 더더기 이거만 챙겨 나와 2번 카드 챙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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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깨고 나왔죠?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제 얻었으니까 이 게임 근데 나름 똑똑한게 뭐냐면 뒤돌고도 문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왜냐면 이렇게 이런 설정이 있어야 돼 없으면은 174를 피할 수가 없어 문을 닫아야되는데 어 문을 열어놨는데 여기도 여기왔네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빨간색 도마뱀 나오는데 거기서 먹는 아이템 진행이 필요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다고요? 아 진짜? 여기 초반에 왔던데죠 지금 여기 더더기 없을테니까 한번 봅시다 뭐 있는지 필요한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이거 뭐야 SCP-1048A에 대한 설명이네요 1048이 누구였지? SCP-1048 여기는 갈 필요가 없는데 그니깐 내가 왜 헥 걔 헥테르라고 하냐면 SCP-1048이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걔가 왜 걔 헥테르라면 걔 보고나서 게임이 튕기고 세이브파일 날라갔어요 그 빌어먹을 그 걔 헥테르때문에 내 모든 내 모든 내 모든 잠시만요 쟤도 개 헥테르야 설마? 아니 처음부터 이거 해놔야겠다 가끔 이런거 뜨더라구요 가끔 이런거 뜨더라구요 네 SCP 게임 자체가 이런 메모리 오류 같은거 좀 뜹니다 플레이하다보면 네 버그에요 버그 게임 버그 흠흠 아 근데 SCP 진짜 많이 생기긴 했다 임팩트 바꿨는데도 마찬가지였어 영향력 0으로 해도 튕기는건 마찬가지였어요 뭔소리야 여긴 갈 필요가 없죠 여긴 갈 필요가 없죠 아 근데 우리가 진짜 만나야될 상대는 창조경제인데 신몬스터들이 아니라 신몬스터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먼저 내려갈까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탔거든요 고위험군 저 격리구역 말고 엘리베이터를 먼저 내려가자 조량하고 아이씨 아 그 창조경제 하는 위치 거기 바뀌었을라나? 걔 위치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 맞지? 아 설마 여기 그 누구 있는데야? 도마뱀? 아니지? 여긴 처음보는데네 잠깐만요 939 빨간 도마뱀 나와? 발짝 소리난다 걔는 뭐 주의사항 같은거 없죠? 얼굴 쳐다보지 말라거나 뭐 그런거 없지 여기 안에서 무슨 아이템을 얻어야 된대 가까이 가면 끔살이야? 저기있다 쟤구나 어 얘도 여기있어 몇 마리에요? 몇 마리야? 몇 마리에요? 라이트 못 얻었는데? 후이스떼어른 저거 누가 저기 갇혔나봐 아닌가? 쟤가 유인하는건가요? 저장 그래도 몬스터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을거 아냐 그지? 아 쟤가 말하는거네? 유인하는거네요? 사람인것 마냥 발있다 발 보인다 뭔 후스데어래야 빨리가 하긴 그 하회탈도 말했으니까 그지 여기 근데 위치가 갑자기 사라졌어 얘 아 저기있다 두 마리 저기있다 두 마리 저기있어 내가 봤을때 아이템 저기이 여기 안에있나봐 야 잠깐만 큰일난거 같은데 지금 오 깜짝아 아이씨 깜짝아 아이씨 깜짝아 와 도움말이 큰가봐 아 우리 저기 안에 들어가야되는데 아아 들어가야 아이템이 있을거 같애 왠지 저쪽이 꼈다 에이씨 그냥 가자 진행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템 그 구글글래스 밖에 없다고? 구글글래스가 뭐야? 야 이거 안올라가는건가요? 왜 바뀌었나? 누군지 밝혀 아 그게 966 볼수있는 아이템이야 구글글래스 얘가 내 발자국소리 듣나봐 맞지? 오 개구리같다 개구리 근데 자가 탈출해 탈출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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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 굳이 내려올 필요 없네요 뭐 반대로 올라갈수있는 길도 아니고 가자 반대쪽 엘리베이터 막혔네 작동이 안하네 저장 여기 들어갈까? 고위험군 여기 맞은편에 있는건가 그럼 오 곰돌이다 오 얘는 다른 곰돌이네 뭐야? 얘 아까 방금 나보고 손 들어 손 들어 뭐야 쟤 무슨 도.. 쟤는 무슨 SCP에요? 아 2등급 안먹겠네 3등급 이상 카드가 있어야되요? değil SCP 1048이라고? ц apply る truly environmental scp 1048이 한마리가 아니라 세마리가 있다고? 세마리씩이나 있어? 창조경제를 우리가 찾아야되야 창조경제 어? 잠깐 리폴트님 불라덕에 있어 설명해주다가 우리 반대편 저기 뚫고 지나가야되나보다 가자 맞은편을 탐구해야되네요 가자 아까 아까 곰돌이 뭐냐구요? 아 이때 그 뭐 말했어야 되는데 곰돌이 젤리 이름 뭐지? 기억이 안나서 말을 못하네 어 여기 못들어갔었지 2등급 아 여기 2등급 안먹히네 아 하리보 맞아 하리보 이거 이상한데? 이거 너무 자진데요 뜨는게 많이 뜨네 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했어요 얜 뭐야 스파게티처럼 생겼네 SCP 066 뜨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뜨는지 그럼 저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이게 애매하네 우리가 어디로 빠져야되죠? 잠깐만 우리가 3등급 킥카드를 얻을 수가 없어 여기도 킥카드가 안먹히거든요 그 우리가 3등급 킥카드를 찾고 여기로 와야되는데 저기 우리 저 그 누구도 못들어가잖아 여기 안에 없지 달려 도마뱀 도마뱀 전 겁나면 노클립하라고? 아니 일단 길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찾아봅시다 우리가 뭐 못보고 지나는거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레벨 3 킥카드를 어떤지 아니면 SCP 914를 발견해야되요 그건 알지 창조경제 창조경제가 어딨는지가 문제네 엘리베이터 이 구간은 못들어가는데 창조경제 만나면은 개한테 그거 할 수 있어요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킥카드 3번을 못 얻어서 좀 헤매게 되네 어? 우리 한바퀴 돌았나요? 맵 바뀐건가? 어 한바퀴 돌았네? 나한테 지금 2등급 카드 있어요 마스터 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914를 보면 하아 하아 아 야 한바퀴 도는데구나 솔직히 뭐 치트 쓰면 안되는게 없긴 한데 치트 쓰면은 야 여기도 못들어가는데 여기가 다비인가? 고마워요잉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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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나왔다 106나왔어 원래 초반에 왜 이렇게 안 막히거든요? 원래 막히는 곳은 아닌데 아이씨 어 뭐야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조심 어 네비게이터 있다 네비게이터 어 네비게이터 바뀌었네 아 배터리 여기다 이제 끼우는거구나 배터리 여깄다 오 에 레이게이터 좀 이상한데요 아닌가 오케이 이것도 궁극으로 만들긴 해야되는데 강화를 해야되거든요 잠깐만 이제 이거 열 수 있나? 안 열리지 아 이거 애매하네? 아 여기 들어가니까 이거 뜨는데요? 맞지? 아 여기 들어가면 안되나봐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를 문제에 봉착한거 같은데 좀비도 개 헥테르 됐네 헥테르존 됐네요 지하에 갈거 같다고? 가야될거 같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만 처음부터 합시다 처음에 그거 스킵하고 바로 시작하자 이게 시, 맵 시드도 자꾸 바뀌거든요 맵이 바뀌어 우리가 진짜 꽝, 꽝 맵 걸렸을 수도 있어 꽝 맵 안 좋은 맵 걸렸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할 게임은 SCP 컨테인멘트 하겠습니다 이번엔 맵이 좀 제대로 나왔길 바라야지 뭐 아 이거 화면밝게 바꿔줘야 된다 오늘 첫번째 게임이에요 이거 네 오늘 처음 하는건데 이거? 근데 이거 솔직히 플레이 시간 그렇게 긴 편은 아니야 이제 진짜 부드럽게 잘 진행만 되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하면은 진짜 오래 걸릴텐데 나같이 초고수 같은 정도면 네 네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나는 스킵하려고 해서 키, 키가 모르겠어요 스키를 이번엔 진짜로 열심히 할게요 네 나 알죠? 수탉이에요 SCP 몇평 넓어요? 뭔소리야? 몇평 넓다니? 자 추천 잊지 마시고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어이 어이 똥 똥 많이 퍼질러 싼거 봐 아 이거 진짜 엉덩이한테 때리고 싶게 생겼다 얘 어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나가있고 뭔가 문제가 생겨져 도어 컨트롤에 도어 컨트롤에 가자 근데 솔직히 SCP라는 그 그거 하나로 이 게임 만든건 진짜 천재야 그 걔네들 속성을 다 잘 살려서 하는거죠 아 쟤가 밑에 있는 애를 다 죽이는구나 지금 들어가면 안될거 같네 아 하얀 밝기 올려드릴게요 SCP들끼리 안싸우냐고? 싸우는건 본적은 없어요 이것들 다 들어가잖아 그냥 여기 들어가면 안된다는거지 밟으면 안된다는거지 어 깜짝아 어 맵 맵 바뀌었죠 이게 막 바뀌어 맵시드가 봐봐 우리가 아까 맵 꽝걸렸을수도 있어요 여기 근처에 창조경제하는데 바로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고 야 창조경제 여기 바로있어 914 대박사건 야 봐봐 우리가 지금 야 우리가 봐봐요 이게 맵이 자꾸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거야 바로 찾았잖아 914 창조경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라는거는 키카드를 찾아야래 키카드 아이씨 아이씨 없다 없다 네 생방입니다 아 여기 다 카드 필요한데야 우리 카드 못 이번엔 카드 못어넣는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여기 불안한데 화면이 아 여기 카드키있다 나이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카드키 얻었죠 갑시다 잠깐 우리 맵 한번 둘러보자 맵 뭐하고 바뀌었는지 파악을 하는게 중요하니까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가스스테이션 저기 안에 그 게다가 그 더덕이 있었어 더덕 가자 창조경제하러 갑시다 카드 먼저 마스터키로 만드는게 중요해 지금 아아 이게 2레벨 카드를 얻어야 914 열수있어? 아 리얼? 2레벨 카드를 얻어야 돼? 창조경제 지금 못가? 아아 1레벨 안되요? 아 맞네 2레벨 카드 필요하네 1레벨이야 뭐 아까 그 방에 가면 있으니까 이 방 scp라고 그러죠 여기 들어가면 맵 자꾸 바뀌어? 들어가지 말아야되나? 어 안열리네 여긴 열리나? 여기도 2등급이상 카드 필요하나봐 결국 더덕이 보러가야되는구만 아 여기 들어가도 맵 안받겨? 아 여기 안에있다 맞아 나이스 여기 안에 2등급 카드 있어요 자 저장하고 자 이것만 가져갈게 더덕아 아 문 닫으면 안되요 자 문 닫으세요 이제 오케 잘했어요 자 그럼 여기로가서 문 닫을게요 아 참 잘했습니다 그럼 닫으세요 저 갈게요 자 저장하고 2등급 키카드 얻었어 이제 마스터카드 만들 수 있겠다 드디어 이제야 진행이 되네 아까 우리 꽝걸렸다 맵 진짜 꽝걸렸어 이거 맵발도 필요하겠다 맵 문발 게임하는데 네비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네 알고있습니다 어 저 초보자 아니라니까요 제가 초보자 같습니까? 이래봬도 한번 엔딩 본사람이에요 개쩌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창조경전했는데 SCP 914입니다 914 자 여기에다가 이 키카드 아무거나 넣어주고 베리 파인 자 매우 고음으로 바꾼 다음에 돌려주면 오 소리도 바뀌었어 대박 자 이제 여기에 문이 열리면 안에 비밀의 문 잠시만요 아 왜 신앙카드 나왔지? 어? 뭐야 다시 뭔가 착오가 있나? 확률이야? 최신 버전부터 확률이야? 제발 불러올게요 네 매우 고음으로 했어 확률이래 아니 신앙카드 두개가 나오면 어떻게 해 마스터카드 나와야지 신앙카드를 한번 더 창조경제 해보라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지? 아 거기서 저장해놓을걸걸 앞에서 신앙카드 못바꾸냐구요? 신앙카드 못바꿀걸? 신앙카드 자 에이 이거 내비게이터 먼저 해보자 아 내비게이터를 먼저 시험하자 얼티미스로 바뀌는지 제발 피난이다 과연 과연 어 얼티밋 바뀌었다 바뀌었네 얼티밋으로 얼티밋 바뀌었네 아니 이거 무슨 하스스톤 카드깡 하는것도 아니고 제발 가라! 제발 황금전설카드 아니 미친거 아닙니까 이거? 하아 아니 미치겠네 아 야 또 카드 하나 남았어 아이씨 제발 신앙카드 한번 해보라고 오케이 신앙카드도 메우고 한번 해볼까 어 다행이다 몇 카드야 어 레벨 2 카드 바뀌었어 어 잠깐만 이거 무한창조경제된다 나이스 뭔가 바뀌었어 아 이렇게 계속 돌리자 무한으로 돌리자 마스터카드 나올때까지 파이어로 돌리라고? 아 파이어가 파인 아닙니까? 고음으로 그냥 고음 그냥 괜찮음으로 나이스 마스터카드 황금전설카드 나이스 마스터카드 황금전설카드 떴네요 됐어 가스마스크는 되나 여기는? 아 여기 뭐있지 치료팩 치료팩은 치료팩 이거 뭐하지 말자 자 여기다가 가스마스크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주당하고 구버전에서 가스마스크 안될거 아 가스마스크 맞아 가스마스크 됐지 무한산소 무한스테미너 달려볼게요 스테미너 어 됐다 무한스테.. 어 아닌가? 어 무한스테미너 걸렸다 어 됐다 업그레 됐네요 무한스테미너 됐어 됐다 오케이 자 이제 바꿀거 없지 이거 버리고 종이 버리고 이거 버리고 됐어 자 이제 우리 모든 문을 다 들어갈수가 있어요 이제 914를 통과했기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할곳은 돌아다니면서 탈출을 하면 됩니다 이제 머리를 잘쓰면서 저당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초 ident 엄끡 저 장소로 짐 스테미너 랑 체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정신이래 아 그 뭐지 좀 그런게 많이 줄어들어 좀 불리하게 절대 만지 914에 넣어보라고? 아냐 어 그래 들리가 없지 8..860은 처음본다 원래 여기 714 여기 1025 있었던 데거든요 근데 저기 방이 저기로 분리되고 여기 새로 생겼네 860은 뭐에요? 얘? 설명이 안나와있는데? 어 키네? 키가 있는데요 뭐에요? 얘는 뭐하는 애야? 필수야? 어 오케이 맞는 키야? 근데 저거 등급은 안전이에요 근데 여기 왜 쟤에 대한 설명 안나와있어? 뭐가 상관없는거지? 이거는 그거죠 저거 어 뭐야 데스노트 이걸로 세상을 내가 이 신세계의 신이 된다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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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은 또 개빈 쓸모없어요 저거 저기 막 폐암 막 그런거 개많아 아 이거 들어갈 필요없지 여기서 킥하다 얻어뜬는데니까 여기 맞은편으로 가면 뭐 나왔더라 뭔소리야 아 그래 우리 여기로 가야되죠 다시 아 좀있다 아 타이밍 늦었다 오케이 네비 들어달라고? 주변에 173 근처에 있네 173 섬 선배 여기 방안에 있나? 내 뒤에 있다 얘 닫아 여기 안에는 없어요 가스방에 없어 가스방에 안나와 봐봐 내 뒤에서 소리를 늦잖아 부르르르르 소리 여기 안에 없어 없어 자 갑시다 맞지? 없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이제 시작한지 좀 됐다고요? 아닌데? 이제 시작했는데요? 마치 시작한지 좀 됐는데요 여기까지밖에 못온사람처럼 보이네요 어 SCP-012다 음... 여기있는거 그... 음반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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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클리드 등급이에요 여기 뭐 바뀐거 있나? 아 이제 절대 반지 효과를 알수있지 맞아 아 맞아 절대 반지 끼고 얘한테 가면은 그거 안된다고 했죠 쟤가 그 환각거는 그 뭐지? 환각같은거 환각같은거는거 견뎌낼수 있다고 했지 죽음의 악보 어 이제 문이 저절로 열리거든요? 어 진짜네 안 끌려가네 이거 뭐야? 헥 손이다 이게 왜 필요해요? 세벌드 샌드? 뭐야? 어 얘 가져갈수있나? 어 얘한테 효과 안걸린다 어 쩐다 잠깐만 봐봐요 절대 반지면 빼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그럼 이렇게 끌려가요 캐릭터가 아무것도 안건드려도 봐 주인공 그 숨소리 들렸죠 절대 반지 끼면 안 끌려가 아 작곡가의 손이라고? 아 맞아 이거 그거라고 했다 그거 그거 얘 설명이 뭔지 알아요? 그거에요 그으으으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니까 뭐냐면 그 악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막 그 최면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야되나? 환각에 걸린 사람은 피로 악보를 쓰게 하는데 손을 막 이제 그어버린대요 그으으 그은 사람의 손 아닐까요? 그리고 이 손을 어디당가 지문인식을 할 수 있나봐요 뭔가 들고 아이템이 이게 뭐가 되는거 보면 자 안녕 안녕 지나갈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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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줄래? 자 지나갈게 자 지나갈게 여기쪽 가서 눈감고 막 유인한 다음에 자 지나갈게 이제 어? 그르륵거려? 저식이 지금 사람 무서운 점으로 다른 SCP인가? 문 열고 여기서 딱! 음낙! 우후우! 어! 이제 고위험군 갈 수 있다 지하에 가가지고 그 어딜까요 Fi 아까 그... 얻을 수 있음 한 번 엎어보자 저장에서 이제 마스터카드 얻어ılmış 막힌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템 찰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요 여기 안에 도마뱀 있지 아마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몇 번이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여기 쪽으로 올 거야 맞지 좀 빼고 좀 뺐다가 좀 더 빼고 939예요 오 깜짝아 갔나? 오지만 이렇게 두리번거릴 때 오케이 지금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자령 한 번 해주고 제가 움직일 때 쯤에 다시 걸어주면은 라멸 야 큰일 났다 이거 컴 컴 daran THAT enfin 끔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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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살 끔살이다 어 아닌가 봐 어 다행이다 등장음이야? 아 등장음이에요? 지금 가 쟤 저기 왜 저기 있어? 여기 지하만 우리가 눈 개 감고 내가 왔더만 너네들은 날 죽일 수 없어 아프 아 하나도 안 아프지러 하나 아 좀 아프다 야 잠깐만 잠시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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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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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힐힐힐힐 이제 치트 안 쓸게요 네 아시겠죠? 여기 안에는 솔직히 좀 까다로워서 시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잖아 그니까 괜히 시간 낭비할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얻은 아이템 뭐죠? 아 아이템 비전인데 밧데리가 없네 이제 고위험군 저기로 통하는 게 맞겠네요 자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뭔 소리야? 문 여는 소리야? 잠깐만 다시 해보자 아이씨 문 여는 소리잖아 비명 소리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잖아 어 고글 창조경제 되나요? 그럼 아 맞아 그럼 배터리 필요 없다 맞아 창조경제 하러 가자 아마? 아마 그럴걸요? 고글 업그레이드 하고 갈게요 가자 오 여러분들 머리 돌아가네 이럴때 보면 머리 잘 돌아간단 말야 시청자분들 영어 이거 어 영어 뭔 뜻이에요? 쪼니님 찾고 찾는 사람들이 맞죠? 쪼니님 쪼니님 하는 사람들이 쪼니님 아악 전화옵니다 더덕씨가 여기 있었네 더덕씨가 여기 있었네 더더 어디있냐? 아 저 오른쪽에 아 맞아 여기 안에잇나? 여기 안에있지 눈 닫아봐 문 닫고 눈 깜짝 어 여기 없는데? 아 여기 안에있나? 어 깜짝아 씨 아 이거 최면머렸다 또 아 큰일났다 이거 자 달려 이렇게 통과했죠 이게 또 저 화면 cctv 아 얘 cctv가 얘도 scp죠 화면 자꾸 보게 만드는거 맞지? 와 대박 아니 이거 어디있는거야 얘 아 거기있었어? 잠깐 거짓수 개만 가져가 아니다 아 나 업그레이드 할꺼니까 필요없다 업그레이드 다 가져 그거 다 될게 필요하다고요? 뭐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 아냐 네비 들고 다니지 않는 이유가 번거롭고 사실 봐도 몰라요 이거 이거 보고 길 따라가면은 답이 없어요 머리로 기억하는게 낫지 자 기억력이 조차 좋은거 알잖아요 기억력하면 안돼 여기에 있잖아요 맞지? 자 이제 이거를 나이트 비전을 업그레이드 해주면 됐어 설마 했는데 막 신한카드 나오는거 아니겠지? 그럼 그냥 게임 끌게요 야 큰일났다 야 다 SC106 나왔어 뭔가 바뀌긴 했어 어 됐다 봐봐 건조지 필요없잖아 이제 됐죠? 가자 SC106 나왔어요 손 업그레이드 해 뭐라고? 어 손? 아냐아냐 가치가 없어 그럴 가치가 없어 106을 뚫고 지나가서 손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네비 다 업그레이드 했어 얼티밋이야 지금 네비 다 업그레이드 했어 더 위치 벗겠다 손 업그레이드 해야래요? 손 업그레이드 하면 제가 알기론 효자손 나오는걸로? 마실래요? 네 네비 이제 네비는 건조지 필요없어요 다 업그레이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전지 얻을 필요도 없다는거지 이제 조심 저장하고 들어갑시다 지하도 갈 필요가 없죠 이제 고위험군 바로 들어갈 수 있겠다 가자 여기 안에 뭐뭐 생겼을까? 아이들 정말 신비해 야 맵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어? 오리 저기있다 꺄리는데 메인 이게 뭐였더라? 무슨 터널이었는데 메인보스터널이었나? 메인보스터널 아마도 메인보스터널 메인보스터널 이건 필요없는 글이에요 쓸모없는거 다 버리자 메인보스터널에 안에 흑사병이 있는데가 메인보스터널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엘리베이터였어? 아 반대에 개있지 그럼 그냥이죠 그럼 보수로 먼저 들어가야겠다 보수로 먼저 들어갈께요 이거 왜 주워 버려 저장 보수에는 없죠? 잠시만요 설마 여기 이거 불안 불안한데? 잠시만요 나 무한 축구염에 걸린거 아니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장했거든요? 걔 헥테르 걸린거 아니지? 그래서 저장을 많이 해야돼 게임 자체가 많이 튕기니까 만약 여기서 무한 축구염에 걸린거면 제 방송국이 갑자기 사라져도 네 찾지마세요 아시겠죠? 아 열어 작동이 안된다니 어 됐다 여기 안에가 문제있는건가? 설마 종이를 내가 바닥에 버린 다음에 타서 그런가? 아 아 맞네 아하필 여기 앞에 106이 올라오네요 아하필 여기 앞에 106이 올라오네요 아하필 여기 앞에 106이 올라오나요 그래서 먼저 둘러봐야겠군 참아 내려가질 못하니 어 깜짝아씨 저 가스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눈을 빨리 감게 만들어요 눈을 맵게 만들어서 야 근데 여기 맵 단순해졌다 그냥 쭉만 가면 되네요 원래 복잡했었는데 지금 오케이 아 갈래길 있기는 하네 어 여긴 어디죠? 여기 scp 있는 곳 같은데 왠지 어! 106 있는 곳이다 아직 얘 근데 가두면 안 돼 106 가두면 안 돼 차원주머니 빠져서 우리 비닐모너 알을 내야 돼요 좀 있으면 여기는 그러면 거기 있는 데겠네 그 핵 있는 곳 핵 아 어? 우와 얘 여기 바뀌었구나 895로 여기 안에도 아이템 뭐 추가로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아까 손 같은 거라든지 좀 참을게요 참겠습니다 게임이 원체 이런 게임이다 보니 설마 여기 개헥테른가 아 이거 불안해 이제 막 아아씨 아 여기 헥테르야? 설마? 진짜로? 나 저장했는데 저장하고 튕겼어 근데 헉!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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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안 튕기는 방법을 님이 개발했다고요? 뭐 저기 텔레포터 쓰는 거? 여기에 그거 있는 애다 도마뱀 아 문을 여러번 닫았다 하면 된다고? 여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 문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그 개 있는 데에요 아까 그 도마뱀이 누구죠? 도마뱀? 이름이? 도마뱀 걔가 아마 탈출했나봐 682 맞아 신체에 어 80 거의 90%가 어 DNA가 어 DNA 이거 손가락 여기다 하는 거네 야 천재야 나 여기에 DNA 역시 손 챙길 필요가 있어 그럼 저기 잠깐만 관한에도 뭐 있지 않을까 아이템? 헥 SCP-966 아 잠깐만 근데 오줌 개마래워요 잠시만 오줌 싸고 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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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습니더 자 왔습니더 짠! 없네 아 고굴 껴야돼? 우와 고굴 끼니까 개멋있는거 보여요 뭔지 모르겠지만 세컨드가 뭐야? 저 3초 2초 1초 어 아 무한이구나 잠깐만 잠깐만 고기로 일단 벗어 여기 뭐죠? 아 여기 안에 있나 보다 아 저기 있네 나한테 오네요 얘 뭐 피해야돼? 아 그러면 일단 다를게요 아이 잠깐만 일단 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들어가는게 나을거 같애 어떻게 해야돼요? 피해야됩니까? 아 피해야돼? 째는 사람 먹는 애들이라고? 째 저도 모르겠어 이번에 나오네라 헥 건드리면 되나? 잠을 죽이는 자라고? 저기 안에서 아이템같은거 있나요 좋은거? 먹혀야된다고? 먹혀야된다고? 근데 그렇게 빠른편이 아닌거 봐서는 뭔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애 같은데요 맞죠? 어 많이 느린데? 일단 세이브 해놨으니까 어? 포기심 발동했나봐 왜? 어? 올라고? 닫는다 어? 좀 지나갈게 너 뒤에 뭐 있니? 뭐야 You need a keycard 어디에 keycard 쓰는거지? 어디? 어 어떻게 건드려도 되나요? 아 SC 백과사전에는 빠르고 민첩하대? 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나봐 얘가 멈추네요 아 근데 망했어요 잠깐만요 키카드 어디다 쓰는지 기억이 안나거든요 여기야 여기 됐지 뭐한거니? 아 문 천천히 어 저 뒤에도 한마리 있네 이렇게 공교로울 수가 어 바닥에 뭐있다 아 여기도 고글있네요 이거 얻으려고 들어온 어 어 쉿 쉿 쉿 오케이 닫아 닫아 여긴 닫아 여긴 닫아 어 여기 안에 부끄럼쟁이 있는거 아니야? 얘 부끄럼쟁이 아니야? 부끄럼쟁이에서 바뀌었나요? 얘로 클났다 야 둘이 있는데 가 가드 가드면 저기요 아니지 어 당연히 열렸다 얘 근데 여기 없었잖아 아까는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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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뚫고 지나가긴 해야되네 여기 안에는 부끄럼쟁이 있어요 이 여기 방안에는 부끄럼쟁이 아 멈출 땐 그냥 가라고? 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얘가 길막하고있어서? 저 카드킬을 못 할 수 있는 거리가 안돼 아 열렸다 그냥 지나가면 되겠네 966을 사냥할때 다니며 공격하면 특정한 파장을 이용해 상대를 수면에 수면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절대 잠들 수 없으면 수면 부족으로 쓰러 쓰러졌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그러면은 잠 안자게 해주는 거네요 어 근데 이 게임할때 잠이 필요 없잖아 그럼 별로 필요없는 애네 아 저기 부끄럼쟁이 있네요 잠시만 이거 그걸 벗고 자 부끄럼쟁이시 지금 지나갈게요 당신 얼굴 안 볼겁니다 자 여기서 펌프 이거 온으로 바꿔줘요 이것도 온으로 바꿔줘야돼 그래야 저기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에 106이 나왔네요 아 이렇게 공교로울 수가 빨리 달려야죠 아 쐈다 이거 아 아 아 이거 왜 안 열려요? 아니 왜 안 열려! 아니 키카드 쭉 하는데 아니야 여기 아 저기 안에서 뭐 해줘야되지 싹 들어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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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로 이렇게 올랐어 자 그리고 나는 강하만 그래 차라리 잘 됐어요 난 여기로 들어왔어야 돼 왜냐 여기서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찾아야되거든요 네 어 문서 여깄다 어 찾았다 문서 찾았어 오케이 가자 제발 여기가 맞는 길기를 저장하고 왔다 가자 우리 여기서 탈출한 이력이 있죠 탈출한 이력이 있어요 기다려봐요 타이밍 잘 보고 이게 저 비밀번호 보고 저장하는 필요가 없는게 저장하 아 그니까 비밀번호 보고 막 이제 그 전에 걸로 불러와서 그게 하는게 하는게 아니에요 그럼 비밀번호 바뀌어요 무조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깨야되요 불러와도 비밀번호 바뀌고 죽어도 비밀번호 바뀌어요 아 맞아 빨간방으로 지나가야되지 아 맞어 빨간방으로 갔어야 되죠 아 맞네 일단 여기 그냥 한번 떨어질게요 네 어 이거 어디야 어 탈출했는데 탈출했어 야 스파게이트있다 저기 아까 저기 메인 로딩 화면에서 봤던 애 스파게이트 뭐하는 애에요? 스파게이트 저기있어 바닥에 스파게이트 있는데? 스파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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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게이트 서척 스파게이트